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가 3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경북은 인구 10만이 넘는 안동, 영주 등 9개 시군은 내일부터 2주 동안 3단계가 적용되고 상주, 문경, 의성 등 14개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.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,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, 배달만 허용됩니다. 실내체육시설과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, 결혼식장은 50명 미만만 가능합니다.